버디 버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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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비인데 니 잠전구 칠래? 네 오비였지 어 완전 갔다 응 응 응 저 가운데 있는 벙커를 보고 쳐야 돼 응 좋아 됐다 됐다 걸려있다 엉덩 몇 분 엉덩 굴이 있는 중간 라이트 보겠습니다 응 이게 몇 번 놀이죠? 8분도 오르마가 어렵잖아 8번 9번 9번이 그 롱홀인가 그 내려가고 아일랜드 응 이 세월이 어렵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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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뜩 맞고 도로 맞네 도로 맞네 도로 맞네 도로 맞네 도로 맞네 도로 맞네 뒤에 흰 오비티 있는데 글끌렉 콜러 갔는데 어 들어온거 같아 밖으로 안 튕기고 부습으로 쏘고 갔거든요 굿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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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이러나 저는 쓰레온인데 아연 치는게 맞긴 했네 야 정교수 외롭데이 이러나 끝까지 왔어? 세컨이? 차렷돼이 그쪽 아니지 아아 그래 그렇지 하프로공 그까이 갔어? 티샷이? 와아 무찌다 야 뭐 어? 왜 저렇게 탈 수 있어? 아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게 무서워갖고 왼쪽 가는게 닫아놓고 오른쪽으로 보냈지 아 흠 아 흠 아 아 아 아 내꺼는 어디갔나? 캐디님 내공 혹시 내공 어디갔는지 혹시 여기있다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 신나 와 나이스 와 벙커 잡아주셔야 될껀데 벙커까지 갚겠나? 아이씨 간장하겠네 아 하하 페이드가 안걸렸어 굿샷 와 나이스 나이스 이번홀은 누님한테 업히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저를 좀 업어주세요 저를 좀 업어주세요 굿샷 우와 감사합니다 굿샷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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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로로 씹어줘 여기ja 지금 아직 안되고있지 쟤 대고 있어 해놨어 150원 되겠지 아이고 쓰리오는 못해도 아이고 아이고 한 20 20 한 20정도 치면 올라가겠는데 거리는 30쯤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쳤는데 아 아 파트 할게 파트 늘 마음이 1도 없어 방향이 하나도 안먹네 그럼 거의 평지라는 얘기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롱을 마지막에 왔어 네 저번에 저기 이래서가 돌 맞고 저 한 100m 앞에 가 있던데 아 좀 저탄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찍고 있어요? 응 찍고 있어요 아 요즘 거의 한 홀만 올리잖아 그래서 이게 편집 안하고 비둘기? 꽁이다 꽝 저게 암꽝 비둘기 그거 아니에요? 아 그렇지 꼬투리 꼬투리가 그 아 그샤 아 누님 요번에 요번에 우리가 좀 키미가 많네 서로 업어주네 하하하 경라이 모시고 네? 아니요 경라이 모시고 응변인데 저 강영수이라고 네 파이브할 때 같이 파이브하던 네 한 30년 만에 보기로 해가지고 아 언제요? 네 아 아 아 하하하하하 모시러 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거 뭐고? 야 강량 뭐야? 아니 그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야 진짜 앞에 가기 같아 나는 한 150, 60초야 되잖아 그러면 5분 주시면 5분? 아니야 5분 아닌데 없어 5분 아이언 헷갈리지 않게 5분 아이언을 샀지 이씨 귀찮은데 해저들어서 내려갈게요 맞고 나올 생각을 안하네 자 2몬 추라이 심층이 잠시 노릇지 물이 끓어 당기는데 위주자가larınıiddern 흐흐흐흐흐흐흐흐흐.'" 이씨 sontruf 이씨 이씨 그치 그리쳤으면 됐지 그럼 뭐 캐디님이 살리준데 그렇지 와 잘쳤다 드로글리데 우와 멋지다 조금 지나갔다 옹잘맞았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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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우와 무찌다 쓰리 포 파이브 식스온이네 아이고야 쎄 어? 멋진데? 잘했다 아니 먼저 하십쇼 라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라이를 보여줘야 된다고? 야 진짜 괴롭게 가늘거게 하라겠어 보여줘야 돼 공이 살려도 이거 아시죠? 오래 살리지게 내가 정확하게 똑바로 아이가 아아 너무 아깝다 아있네 이랬으면 되는데 에휴 트리플 엔터 자 버디 추라이 마지막으로 그냥 같이 살고 있어라 너무 셌다 아깝이 조금 부드럽게 치지 많이 뱉네 버디 아휴 아휴 아휴